다음은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도마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뭇잎과 비슷한 외형을 갖게 돼요 요것만 딱 봐도 이제 결국 뭐겠어요? 밑에 써 있는 거죠 포식자에게 발견되기 어려움으로 나무가 많은 환경에 살기 적합하다 결국에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나뭇잎처럼 변형을 한 거죠 색깔들도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건 뭐가 되는 특성이야 라고 얘기하면 적응과 진화가 될 겁니다 굳이 적응인지 진화인지 이걸 따로 구별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우선은 이제 뭐 애매하니까 이 도마뱀 같은 경우라고 얘기했을 때 이 종족에 관련된 얘기라서 굳이 그냥 통칭해서 적응과 진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나타난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번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이건 발생과 생장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 2번 집신벌레는 분열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분열법은 이제 무성생식 중에 하나고요 세균이나 집신벌레 같은 경우는 몸을 분리시켜서 이제 새로운 개체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얘는 생식과 유전이고요 3번에 소나무는 빛을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사한다 우리 이걸 이제 뭐라고 불러요? 광합성이라고 부르죠 이 광합성은 물질대사 중에서 흡열, 동화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물질대사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 4번 핀치새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다르다 크고 단단한 종자를 씹기 위해서는 턱근육을 발달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안에 들어있는 벌레를 잡아먹으려면 부리를 길게 그리고 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과 진화예요 그렇죠? 5번 정록생맹인 어머니에게서 정록생맹인 아들이 태어난다 이건 이제 부모한테서 자녀에게 유전자가 전달되면서 생식과 유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하고 이 2번은 둘 다 생식과 유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은 적응과 진화를 골라야 되니까 4번입니다